리뷰가 2천 개가 넘고 리뷰 파운드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옷이 진짜 맛있어 솜씨가 있나요? 이거 진짜 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남성역 근처에 왔는데 여기 김밥 나라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동네 맛집으로 유명한데 여기도 리뷰가 2천 개가 넘고 리뷰 파운드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가서 뭐 먹지? 여기 메뉴가 항상 많아서 너무 고민돼 안녕하세요 안녕 메뉴 엄청 많다 진짜 이런 거 올 때마다 메뉴가 너무 고민이 돼요 진짜 마음 같아서 다 먹고 싶은데 제가 여기 오면 항상 먹는 게 참치 김치찌개거든요 돈까스도 먹어야 되고 비빔밥도 맛있겠는데 라면도 먹어야 되고 쫄무 여기 냉면도 맛있겠는데 사장님 소고기 김밥 하나랑 참치 김밥 하나랑 저거 참치 김치찌개 하나랑 치즈돈카스 하나랑 치즈라면 하나 치즈라면 김치수제비 하나랑 돌솥비빵밥까지 네 일단 해낼게요 일곱 개 왔나? 일단 해낼게요 아니 지금 시간이 뭐 3시 46분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식당이 시간이 제일 없을 시간인데 진짜 맛집인 것보다 음식이 진짜 맛있어 음식이 진짜 맛있어 음식이 진짜 맛있어 음식이 첫 시간이나 아이고 우리가 정말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오 뭐야 한국이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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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뜨거울 물과ы 이거 엄청 크다 감사합니다 정면 네 감사합니다 헉 좋아 아니 근데 여기 얘는 뭐야? 어? 제 손목으로 두꺼워요 김밥이 무슨 팔뚝나네 진짜 잘 먹겠습니다 김밥에 라면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제가 치즈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맛있겠다 딱 내가 원하던 치즈라면이야 와 역시 라면은 질리지 참치 김밥 에이 어 뭐야? 어 진짜 커요 지단이 아니라 계란 마리가 들어갔는데 담가가지고 어 계란이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다 엄마 길빵 안에 그 계란 지단이 일반 계란 지단이 아니라 되게 계란찜같이 부드러워요 수옥 김밥 우와 장난 아니다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많은 것 봐야죠 아 이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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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가성비가 진짜 좋다 양이.. 와 이렇게 큰 김밥은 진짜.. 소고기 김밥도 너무 맛있어요 안에 소고기가 막 짜구려 소고기가 아니라 진짜 뭔가 찐 다진 소고기예요 음료수를 판매를 안 하셔가지고 밖에서 허락 먹고 참치 김치찌개 와 안에 건더기가 무슨..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엄청 푸짐해요 그럼 돌속 김밥이랑 한번 먹어볼까? 소고기 김치찌개 완전 누룽지야 잘 먹기 전에 한 번 더 데워주셔가지고 조금만 누룽지가 막 누러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떡도 있네 김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참치 김치찌개니까 양이 이렇게 이유들이 먹을거 같으면 양이 맛있게 만들어서 이 삼겹살이 그치 과정이었어요 고기 설탕 핵인바섯 핵인바섯 되есто 이 삼겹살이 이 사이좋듯 폐쇼 아 근데 이 김밥이 일반 김밥이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양이? 만만치 않네. 원래 제가 김밥을 약간 세로도 먹거든요. 김치랑 먹어도 같이 맛있겠다. 진짜 뭔가 정신없이 막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뭐 맛도 맛인데 제가 그때 가구비가 진짜 좋아서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뚝배기는 처음 봐. 이거 뭐 할 때 쓰는 뚝배기인지 알겠다. 이거 삼계탕. 음. 주엉만. 이제 돈까스랑. 안 돼. 안 돼. 치즈 다 굳었겠지? 맛이 살짝 늘어나는구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역시 김밥 나라에서는 돈까스. 맛있다. 역시 김밥 나라에서는 돈까스. 음. 음. 으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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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는 2인분이 되겠는데? 건더기가.. 우와!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손수제비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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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손수제비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아... log in 놀자 두부 퍽퍽 수제비 수제비 잼 두부 식당 이거는 장난 아니다, 진짜 비주얼이. 안에 계란지난이 되게 맛있어요. 꼬다리. 꼬다리. 뭐야. 대박이다 이거. 꼬다리. 이거 다 먹어요. 꼬다리. 저 무슨 김밥이 왜 이렇게 커? 너무 크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니어도 진짜 항상. 잠깐 지인이 죽어버렸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다들 이렇게 시끄게 해. 김밥 하나에 라면 한 개는 넘을 것 같아요. 리뷰가 1112개거든요. 진짜 김밥 나라 리뷰가 처음 보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빨리 가야겠다. 잘 못생겼어. 김치. 이 정도면. 이거 하나에 한 개 값도 파는 되겠다. 그냥 먹기 싫어 만약에 먹기 싫어 마지막으로 먹기 싫어 그래서 잘 먹기 싫어 잘 먹기 싫어 잘 먹기 싫어 너무 잘 먹기 싫어 오늘의 일정에 면을 먹기 싫어 오늘은 저의 식사 너무 잘 먹기 싫어 먹기 싫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뭐 이렇게 많이 지킬 줄 알았으면 조금... 안 먹더라 리뷰도 엄청 많고 그리고 형도 되게 좋아서 찾아왔는데 생명이 진짜 계속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셨고 양이 엄청 푸짐해서 좀 더 인기가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